아셨죠? 남의 소모 특별히 들은게 아니에요? 지금 이게 좋은거라고? 네거에요 네거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번호를 부를게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적어가면서 적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1번도 15번까지 한번 봤죠? 2번 체크하세요 자 13번 체크하세요 자 22번 36번 여기 똑같은 수락은 2개에요 그럼 어느 중에 수락은 보였어요? 반대가리 아니죠? 여기 한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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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락은 세술을 해 고구를 무시하세요 하나씩 무시하십시오 45번 50번 62번 75번 자 여기 접어져 있으니까 고구를 좋아할게요 조금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자 5번 10번 10번 7번 10번 10번 8번 10번 10번 9번